안녕하세요 여러분 MC 글입니다 1부분밖에 안 나왔지만 저희 집입니다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 겜찔 정식 제가 이거 SNS에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진짜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솔직하니까 귀찮아서 안 먹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솔직하게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닭다리 떡볶이가 필수더라고요 치즈 피자 케찹 다 편의점에서 산 거고요 가격은 9,400원입니다 맛없을 수가 없겠어요 내가 보니까 재료들이 배장들만 모였네 냄새가 지금 장난 아닌데요? 치즈를 손으로 찢어야 합니다 스트링 치즈를 피자 위에 토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약간 패션이 요생남 그런 패션 아닌가요? 네? 요생남 누가요? 창이 젖어 됐어요? 됐습니다 아버지여서 네 뭐하고 있어? 요리요리 그래도 조금 연륜 있으시다고 카메라 막 안 들이대시네요 크러쉬는 막 들이대잖아요 우리 PC님이 또 다른 연예인을 보면 또 미치셔가지고 그쵸 일단 이제 부어줍니다 골고루 뿌릴게요 와 진짜 대박인데? 맛 없을 수가 없잖아 피자랑 치즈랑 이런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느끼할 수도 있는데 떡볶이가 확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벤츠 정식을 만들었으니까 먹방 BJ처럼 형님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님들 브라운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에스웨어 이거네 음 완벽해요 벤츠 정식 완벽해 욕을 쓰시 priest ㅅㅂ 없긴 해라고 선생님 춤춰주세요 MC 그리 새여도 안 해요 춤춰주셈 크 아멘